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어머님과 산행을 하기 위해서 좀 나섰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많이 밝지가 않아 가지고 개척산행 위주보다는 지금 막 풀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개척산행은 좀 보기 어려워서 우선은 밭자리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이쪽이 좀 작년 가을에 한번 오고 가을 신화들을 많이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신화들이 움직였는지 개체들이 또 나온 개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여기 안 나오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개척산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어머님과 함께 즐겁게 산행을 하고요 좀 좋은 개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속 들어가서 탐난을 이어가면서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난하면서 아까 그 자리에서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자리네요 제가 지금 계곡이고 바위 틈이 좀 많고 바위 틈을 뚫고 난초 생명력 정말 강합니다 난초 개척산행 하면서 좋은 밭자리를 하나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주인데 좀 애매합니다 이쪽에는 화양은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양은 정말 좋고요 아 민출란이라고 해도 화양은 진짜 좋네요 뭐 색화나 이런 거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화양은 좋아 보이는데 이게 꽃이 같은 꽃 대주에 같은 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묻혀 있긴 했었는데 애매하게 그 안쪽으로만 이렇게 반이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수채화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화양은 정말 좋은데 화양은 좋지만 이거는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여기에서 입변 개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꽃도 있어요 꽃도 있는데 화양은 다들 좋네요 괜찮아요 무늬화나 무늬화나 이런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기부쪽으로 요거는 기부쪽으로 하얀합니다 난 적꽃이 이렇게 생겨서 근데 오늘의 장원을 요거는 장원으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변이고요 한 입장 길이는 한 8cm에서 9cm 정도 되고요 이 폭이 0.5 0.7까지 0.5에서 0.7까지 나올 것 같고 입장수도 1,2,3,4장 4장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반물이 껴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배굴로 서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질 않는데 배굴 쪽으로 다 반이 다 껴있습니다 아롱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롱이 치고는 입변이 너무 좋아요 저세나 마무리나 입 끝이나 육질도 엄청 단단합니다 다음 신화가 궁금해지네요 이거는 반물이 많이 깔려있어요 반이 깔려있고 이렇게 보시면 냉예를 입었지만 서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입은 이것도 까랑까랑 한데 지금 입모양 자체가 입변은 됩니다 근데 동해를 입었어요 이게 서반으로 나와서 만약에 이렇게 반이 세 가지고 밀려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제 느낌은 서반일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반이 세 가지고 아니면 뭐 유령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기부적으로 녹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생강총이라서 이렇게 서성을 띠는 입이고 약하다 보니까 좀 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입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입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녹을 많이 차고 있어요 녹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염륙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에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반물처럼 서성을 많이 띄는 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입 끝이 이렇게 타들어갔어요 동해를 좀 입었는데 요거 다른 건 몰라도 요것도 지금 변들은 상당히 괜찮고요 마무리도 괜찮고 요것도 오늘은 딱 여기서 두 개체만 차라내봐야 되겠네요 변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입장은 탔지만 타는게 지금 다 말랐어요 여기 이렇게 서반이 아니니까 탄 흔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입이 반이 좀 세서 밀려서 탄 흔적같이 유령처럼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목대에 이렇게 녹이 차고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아까 좀 나온 좀 전에 나온 그렇죠 입변 입변 서반이죠 요거는 지금 배굴 쪽으로 호줄 비슷하게 배굴 호처럼 노란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입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은 상당히 육질이 상당히 좋아요 음 그래도 오늘 산행하면서 개척 산행하면서 신화철때도 좋은 개체들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엽이 단엽이 나올 만한 자리인데 단엽은 안보이네요 올 신화철때는 단엽 기대해봅니다 지금 입변 개체들은 몇개 보여지는데 단엽 찾아보려고 지금 열심히 앉아가지고 훑어보고 있는데 단엽 개체로 보여지는 개체는 안보입니다 아직은 오늘은 딱 여기서 아까 제가 영상에 담으던 요 개체 지금 타들어가는 입장 요 개체랑 그 다음에 요 개체 두개만 우선 채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위로 난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탐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